재미있다 우연치 않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워낙 필화를 겪은 적이 있어서 아까 그 한줄병이 있었잖아요 약간 장난기 같은 게 있어서 어? 그럼요 좋다 너무 장난인가 싶기도 한데요? 너무 징했네요 제대로 직조했을랑 승화관 정말 대단했지 실례할 말은 없었지 자연한 말도 없어요 땀따라다 NO! 와 댄스곡도 가능하시는 느낌인데요 이곳은? 이곳은 진짜 약간 평론가채 평론채 네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욕도 하고 약간 밈이 돼가지고요 어차피 조롱이 되는 거 쓰시로는 밈을 할 줄 아는 여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산해도 되겠습니까? 그럼요 골라 쓰세요 네 두 개 다 써야지 네 네 네 정리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